출애국기입니다. 20장 7절 1절입니다. 10개의 명을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개명입니다.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감히 이렇게 함부로 비평, 비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먼지 털어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렇게 훌륭히 살고 모든 것에 본을 보이게 이렇게 함부로 비평하다가는 오히려 비평하는 그 사람이 되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이 막 나시죠 이렇게 예전에 동계올림픽 때 유명한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가 있죠. 감히 이렇게 김연아 김연아 부를 때 보통 김연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경대로 일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막 망경대로 일컬어지죠. 김연아 하지 않고 연우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연우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MC를 많이 보는 개그맨 유재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이제 함부로 비평하다가는 오히려 비평하는 사람이 되맞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재석도 이렇게 함부로 유재석이가 이렇게 하지 않죠. 이윤루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유재석이라는 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인품 또 그의 성품을 좋게 볼까요? 어떤 젊은 제가 젊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어린 친구들인데 우리나라에 걸그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2015년쯤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에. 지금 더 많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몇 개만 이렇게 뜨는 겁니다. 2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잘 모르는 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걸그룹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걸그룹이 이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유재석이 MC를 보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하니까 머뭇머뭇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겠지요. 이렇게 유재석님 사진을 같이 찍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 누구야 이리 와 같이 찍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까. 그 걸그룹은 몇 명인데 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닌데 이름을 분명히 부르면서 누구야 어서 와 찍어줄게. 내가 찍어줄게. 같이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관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이지요. 배려함인 거예요. 또 존중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거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데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앞에 와서 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름 불러준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그냥 어떤 기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그 이름은 어떤 기호 정도 그냥 이렇게 글자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의 실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어른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고 너의 아버지, 부친의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라고 하지 않죠.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누구, 누구요? 이렇게 말하면 상놈인 거죠.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씨면은 홍, 홍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홍, 길자와 동자를 쓰십니다. 길자와 동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길동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홍, 길자와 동자를 씁니다. 홍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자자 붙지 않습니다. 홍, 길자와 동자가 되십니다. 길자와 동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저 녀석 잘 배웠군. 이게 되는 거죠. 피휘법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피휘법. 피할 빗자에다 꺼릴 휘자입니다. 피하고 꺼린다 이 말이죠. 왜 피하고 꺼리겠습니까?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아니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피하고 꺼리는 것이에요. 피하고 꺼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같으면요.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이름은 감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름은 외자입니다. 물론 이성계의 이방원인은 왕이 아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왕으로 아버지가 왕이 됐고 왕자를 낳았을 때는 이름을 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자도 보통 외자가 아니라 한문에서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를 수 있는 모르는 그런 독특한 자를 씁니다. 혹시 세종인금, 세종대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도입니다. 도. 독에 걸린 말인데 도자. 도예요. 그런데 도자가 보통 흔히 쓰는 도자가 아니에요. 이 도. 이게 세종대왕의 이름입니다. 종조대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산입니다. 산도 우리가 흔히 보는 산이 아니라 정말 어머 이런 자가 또 있구나. 우리가 그냥 봐서는 절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산자입니다. 이산이 되는 거죠. 평안북도 때 그러니까 이제 종조대왕 시절에 평안북도의 이산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이라는 왕의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군요. 동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산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자는 틀립니다. 그런데 한자가 틀리다 하더라도 감히 어떻게 왕의 이름을 쓸 수 있겠는가? 그 동네 이름이 이산 동네가 아니라 이 초산 동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꺼리고 두려워하고 꺼리고 피하는 거거든요. 이게 피휘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또 부모님의 이름 또 고귀한 어떤 위인들 이름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고 꺼리면서 또 피하는 그것을 피휘법 이렇게 말합니다. 도서관에 가게 되면 옛날 거 옛날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옛날 족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비단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비단으로 이렇게. 왜 가려 있겠습니까? 조상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족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상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상님의 바로 밑에 그 아들내미들이 그 아버지 이름을 감히 보지 않기 위해서 비단으로 함부로 아무 종이도 아니라 비단으로 싹 가려 놓은 겁니다. 또 혹시나 이제 그 선주가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볼 때는 이리 와봐.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 떨리므로 보여줘. 살짝 봐. 할아버지 이름이 바로 이것이란다. 그러면 이제 손자도 비단 속에 숨어있는 그 할아버지 함자를 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함, 존중함 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들 중에 왕, 킹왕짱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춥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린 지금 피휘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셔야 됩니다. 금방 싹 끝납니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자음만 있는 거예요. 모음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읽을 때 야, 야, 왜 이게 야, 왜 야, 왜 혹은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야, 왜 어떤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름은 있는데 이름을 읽을 때마다 이름을 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야, 왜 야, 왜 읽지 않고 이 이름을 이렇게 하, 쉠 이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쉠이란 말은 뭐냐면 그이 쉠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는 정관서 그그란 말입니다. 하, 쉠 그 이름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에 쓸 때 하, 쉠 아돈나이 아돈 아돈은 주란 말이고 나이 이 말은 나의 이 말입니다. 아돈나이 아돈나이 나의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야, 왜 야, 왜 이런 뜻이 이런 글자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나의 주는 혹은 그 이름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름의 그 음가를 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야, 왜 인지 야, 왜 인지 야, 왜 인지 여호한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해서 망령되이 읽었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이제 이 입술로 이 더러운 입술로 죄 많은 입술로 악한 입술로 허물 많은 입술로 또 죄를 범할까 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기관이라는 여기 이제 신약의 직분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데 뭘 쓰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늘 성경을 필사하는 게 그들의 필생의 과업인 것이죠. 이 나올 때마다 이 야후에 아도나이 하쉠 글자가 나올 때마다 정말 심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앞에 잉크 찍을 때 이 네 글자를 쓰면서 글자가 이렇게 두꺼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서 다시 찍어서 새로운 잉크로 찍어서 이름을 새겼습니다. 야후에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고 너무 경애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그 이름의 음가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이 필요하셨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계 물질계 영계까지라도 피조계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에요 영계까지라도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혼자 계시고 혼자 자족하신 분께서 이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제 첫째의 이름이 있고 둘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둘 밖에 없어서 그런데 많이 난 사람은 13명 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13명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첫째와 13번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과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 신들이 많이 있죠 잡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잡신들은 이것과 저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들이 각각 개체가 다르죠 이 때문에 상대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스스로 계신 분께서는 이름이 필요하겠는가 절대자께서는 이름이 필요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곳곳에서 야곱같은 사람이 모세같은 사람이 또 바울같은 사람이 주를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네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 물어보시죠 모세의 출입기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라 불러가지고 가라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습니까 저기 가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말을 했을 때 내가 가서 말하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신 분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면 나는 나요 이렇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가르쳐주기 싫은 거거든요 당신 누구요 나는 나요 이렇게 말하다 한다 한다면 그 사람을 없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당신에게 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다 한다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공개하기 싫은 것이에요 닫혀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입기 20장을 보고 있지만 출입기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에흐예 아쉐에르 에흐예 히브리 말입니다 에흐예 이 말은요 I am 나는 이 말이에요 아쉐에르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나인 나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는 자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대로 하게 되면 나는 나인 나다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은 당신과 나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닫혀있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는 나인 나다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뭔가를 연구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분이 있지만 아무리 많은 문을 다 두들기고 열어봐도 그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분을 신비한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 거죠 또 그분은 절대자가 되십니다 상대자가 이 땅에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존재 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되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면서 또 하나님은 절대자이면서 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잊게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자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면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나는 나인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는 출애국기 3장 14절 15절 얘기입니다 12절 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할까요 13절에서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때 12절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청령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청령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청령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서 청령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청령 나와 함께 하신 그 표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나인 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캐시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야흡의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나인 나인데 나는 스스로인자인데 나는 여호와다 라고 공개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에 이렇게 여호와 배울 때 여호와 이름은 두려운 이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두렵다는 의미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야외 야외 이 말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에흐에 에흐에 이 말이 I am 나는 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흐에 이건요 나는 뭐뭐 나는 뭐뭐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뭐뭐이다 있다 되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다 혹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혹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그 여호와 이름 속에는 뭐냐면 이 비동사 히브리말로 비동사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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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변형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가 되신다 이것이 되는 거죠 두렵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존재하는 분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이제 모세시를 한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인간은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그러니까 이렇게 신의 신의 능력 신의 권리는 있지요 신의 능력 신의 권리는 있지만 인권 사람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말이죠 그 당시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제 그 통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은 신의 노예다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말이죠 신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고 이제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신 말입니다 그 신들 신들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3500년 전 사람들이 신을 생각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그 당시의 생각이죠 이게 뭐냐면 신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들이 일하기에 너무 꾀가 나는 거죠 너무 귀찮아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뭘 했겠습니까 노예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들이 꽤나가지고 일하기에 너무 싫으니까 노예로서 만든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 때문에 평생 뭐이겠습니까 피라미드 일생동안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스핑크스 평생 만드는 것입니다 늘 신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 그 파라오 혹은 황제 혹은 왕에게 평생토록 일하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 인생의 삶에게 황제가 왕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왕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감히 고개를 들을 수야 목달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왕이 와가지고 내 이름이 뭐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히브리 사람도 당시에 사람들 습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친근히 하게 되면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4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한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다가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란 말씀하시고 내 자녀란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세요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쫓아가서 막 연구하기 전에 오셔서 불러주신 분인 거죠 모세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 전에 야곱을 불러주시고 그 전에 이삭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신다 이분이 안 계시는 거거든요 이때 망령되일 걷는다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망령되다 망령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샤웨 이 말입니다 요건요 헛되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게 부른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부른다 이 말이죠 함부로 부른다 이 말이고 사사로이 부른다 이 말이고 또 해꼬지하기 위해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3,500년 전 그 당시에 말이죠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왜 부르냐면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에요 또 누구를 저주할 때 이게 뭐겠습니까 적인 거죠 자기 신의 이름 부르면서 적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저들을 싹 다 진멸해 주세요 이런지 적들을 저주할 때 또 맹세할 때 내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에게 맹세하는데 절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망령되다 이 속에는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그 전에 이방신들을 불렀던 것과 동일하게 부를 때 망령되다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 부르는 거죠 오용하는 것이에요 사사로이 사용하는 거죠 사용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용하는 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 진짜 안 그랬다고 신에게 맹세한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사용할 때 있습니다 도용 이렇게 말하죠 함부로 사용한다 남용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또 도용 또 사용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이런 것들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불로 불었을 때 이게 신성모독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성모독 같은 것이 언제 있었을까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렇게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약 200년간 8차에 걸쳐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세교황 한 명이 아니거든요 쭉 이어서 몇 대가 되니까 중세교황들과 중세왕들과 중세 영주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십자군 전쟁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을 하죠 이슬람과 싸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황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오불트라는 말입니다 때오스 불투 때오불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오스 하나님이죠 불투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교황이 말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또 와서 쭉 모여들어서 8차에 걸쳐서 200년간 천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성모독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 생각에 그들은 정치적인 이걸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오용하면서 남용하면서 도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때오불투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독일군이 이렇게 병절들 거기에 군복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고트 미트 운스 독일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인마누엘이죠 네가 나가 싸울 때 하나님 너와 함께하실 거야 총알이 피해갈 거야 너는 꼭 살아올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죠 남용하는 것이죠 신성모덕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묘한 또 기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1년도 9월 11일 날 굴릴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아프가니스탄과 전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2003년에는 6월달 8월달 이 사이에 이렇게 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시지요 이라크 전쟁만 하다 말이죠 근한 그 130만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70%는 여인들과 아기들이 죽는 겁니다 바그다트가 뉴욕의 한 1.5배 됩니다 거기다가 대공포를 그렇게 많이 쏘는 거죠 누가 죽겠습니까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또 여인들이 죽는 거예요 70% 이상이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가 텔레비전 그 안에 나와가지고 이라크 전쟁을 선포하고 공습을 감행하겠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여러 정치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신성모독이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서 크리스찬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야 될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 교회가 정반대로 신성모독의 어떤 존재 어떤 삶 또 언행심사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개연성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성지실레 가보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넘어지신 곳마다 14번 넘어지셨대요 그리고 그 공간마다 다 예배 초소를 만들고 기도 초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기념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 뭐냐면 주님께서 그걸 메고 가시다가 채찍 말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잠시 후면 죽으실 텐데 그 앞두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다가 탁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엉금엉금 켜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팔짱을 끼며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투로 당신의 길이나 가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발길질하면서 주님을 내몰았습니다 주님이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지만 당신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전설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확 몰려오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움직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신가를 낱낱이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록무로 아스페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스페르치라는 걸 가지고 옛날에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도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기록에 보게 되면 중세의 어떤 성당에 왔었다 그가 왔었다는 것들이 기록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왔었다 어디에 왔었다 나온 기록들을 보게 되니까 전설이지만 그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맨 끝에 머리에 아주 누추한 그런 옷을 입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앞에 있는 분이 설교를 하지요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할 때마다 갑자기 뚫어들듯이 주여 주여 이렇게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막 두려움을 떨면서 주여 너무 죄송한 마음과 그것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쉽게 쉽게 예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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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히 예수 이름을 입에 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진정할 이거를 갓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omg 이렇게 oh my god 이렇게 god 얘기하고 혹은 진짜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젠장을 할 때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돼 일컫는 모습입니다 이 방랑하는 유대인은 지금도 어딘가를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우리 예배당의 저 뒤에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인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음 보지 않고 죽음이 피해가는 그 안타까운 삶을 죽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뒤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돌판이 두 개인지 아시죠 두 개가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 부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와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이렇게 불가침 또 어떤 무슨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마다 두 개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글을 두 개 쓰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A란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주인 나라가 될 것이고 B란 나라가 졌기 때문에 봉신 국가가 될 것이다 봉신 국가가 되어서 늘 주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존경의 마음을 바쳐야 될 것이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봉신 국가 진 나라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다 한다면 이 봉신 국가는 이 주인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A 나라시여 도와주세요 A 나라시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치게 되면 이 나라가 이걸 치는 순간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B 나라를 쳐들어왔지만 A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할 때 이걸 듣게 되는 순간에 드디어 A 나라와 다른 나라와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B 나라에 쳐들어왔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이긴 주인 나라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이 나라와 이 쳐들어온 나라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문제들은 주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은 바로 그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찬성하십니다 찬성하십니다